안녕하세요. 먹튀 검증 전문가 백악스입니다. 검증이 완료된 오백과 검증 진행 중인 SB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백은 2023년 8월 7일에 도메인 생성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지만 운영기간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도메인이 발견되었고 자세하게 조사해본 결과 최초 도메인 생성일은 2019년으로 확인이 됩니다. 검증하는 과정에 다수의 먹튀 사건이 발견되었고 운영기간이 길었던 만큼 수많은 먹튀 이력이 조회되고 있기에 사용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SB는 2023년 10월 26일에 도메인 생성이 되었고 스포츠, 카지노, 슬롯, 홀덤, 미니게임, 대삼유고 등 다양한 게임이 있는 토토 사이트입니다. 조사하는 과정에 먹튀 제보가 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양방 회원의 허위 제보로 확인이 됩니다. 또한 다른 도메인이 발견되고 조사를 해보니 2022년에 생성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본 규모와 운영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과거 운영이 온 업체 및 계열사 기록 정보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지만 신규 사이트는 먹튀 발생 확률이 매우 높으니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구글에 베가스.com 검색하신 뒤 다양한 최신 먹튀 검증 정보를 확인하시고 지금 이용 중인 곳이 궁금하다면 베가스 커뮤니티로 검증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검증을 요청하면 보다 빠르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잘못된 사이트의 이름 또는 주소일 경우 글이 삭제가 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베가스는 먹튀 사이트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먹튀 조사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신속하고 빠른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